모두들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모두들 나무꾼들 나무장사 모두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졌네요 식욕도 좋고 금방 나을꺼야 제가 오늘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애들을 좀 일찍 풀었습니다 해가 곧 뛰려고 하네요 내려가서 폐쥐 내리지 않으면 갑자기 와 그래 써니 니가 왜 안지나 했다 보리는 곧 2강 가기로 했습니다 26일날 새 주인이 데려갑니다 숙희 견주님과 친구분이 데려가기로 했어요 아마 같이 새로운 견주님과 산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견주님과 담백해서 다시ensing 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